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수 성량의 2030mg 세대들이 전라도 하면 폄훼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슷한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폄훼하지요 또한 전라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 여러가지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90% 이상 지지했던 전라도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85%가 넘는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는 외국임으로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나아가 전라도는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2030 네티즌들의 야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라도 유권자분들 민주당 지지하셔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좀 정치적 성량을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전라도 광주 5.18단체 난리가 났습니다 영역업체 동원회 점거 후에 몸싸움 발칵 뒤집어진 소식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중앙회 박일봉 회장 반대측 영역업체 동원 사무실 점거 후 정상 업무 방해 문정연 부회장 차기 정기 중앙총회 통해 총회 구성원의 징계 확정 판단해야 강력 대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는 지금 연일 황일봉 회장 측과 회장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정연 직무대행자 측의 강력한 대치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대소란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부상자 동지회 조모 전 회장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전라도 광주 시민들도 질타를 하고 있으며 5.18 민주화 단체가 또 일을 냈다라며 5.18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금일 8차 보상 등급 상향 조정과 회원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에 소송 업무 서류를 작성하러 중앙회 사무실을 가는 중 문정연 부회장 측이 영역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사무실 입구를 점거한 채 출입을 막고 정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상황이 터졌다라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위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위원 모두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대위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적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훈부가 12월 19일 총회 무효 처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8일 진행된 정기 총회 결과 또한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고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 상벌 운영 개정권을 포함한 11건 모두를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공법단체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징계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 5.18 민주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유공자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훈급여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정연 상임 부회장 측은 황일봉 전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23 합 50533 가처분의 소와 2023 50518 징계처분 및 이사회의 혈역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달아 패서하여 황일봉 전 회장은 이사회의 전 회장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회장직에 복귀할 수 없으며 차기 정기 중앙총회를 통하여 총회 구성원의 징계 확정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5.18 부상자회는 이제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국가보험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입니다 문정연 상임 부회장 측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주장은 국가보험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5.18 부상자회가 국가보험부로부터 공문 하달 이전의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황일봉 회장은 지도 감독기관인 보험부가 3월 18일 정기총회 11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일봉을 징계했던 소위 상벌 심사 규정 개정 자체도 다 무효라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상벌 심사 규정으로 저를 징계한 것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장 자녀 임기가 분명히 남아 있고 대위원 선거는 무효로 됐기 때문에 재주간으로 대위원 선거 일정을 잡아 대위원 선거를 합법적으로 치르고 정식 1기 공법단체 회장 임원 등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는 지난 26일 황일봉 회장 측과 회장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는 문종련 직무대행자 측에 강력한 대치로 연일 충격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5.18 부상자 동지회 회장 등 심하게 몸을 다쳤고 또한 이런 여러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몸싸움과 괴성을 지르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충격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에 대해 전라도에 있는 5.18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도 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A씨는 황일봉 회장 측이든 지금 새로운 안건을 조종하고 있는 문 부회장 측이든 5.18 단체가 이렇게 깡패들처럼 영역을 동원해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지역 뉴스를 통해 터져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쪽팔리기 그지없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주시민 B씨는 저희들의 이권 문제 법에서 다 인정을 하고 법대로 다 하면 될 터인데 한쪽이든 다른 쪽이든 법을 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왜 5.18 부상자 동지회를 작심을 하고 비판을 하는지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반대측 영역 단체들까지 끌어들여 깡패들처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는 이 충격적인 모습 다른 우리 국민들 보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분에 대해 질타의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 대치 강력한 대치 몸싸움과 괴성을 지르는 이 대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며 앞으로 이 사태는 일파만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과연 천라던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